이번 시간은 요약이죠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거 이걸 다뤄보신 거고 요약 정리를 통해 가지고 다음에 이어지는 동영 모의고사를 풀 때 뭐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약수를 통해 가지고 이 파트에서는 이거 정도는 정리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이죠 지금 정도가 되면 공부가 잘하셨던 분들이든 준비가 잘 되고 있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분들이든지 어쨌든 간에 좀 예민해지고 불안한 심정이 있는 거는 다들 비슷합니다 나머지 기간 안에 누가 어떻게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정리하느냐 거기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죠 우리가 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론에 대한 거는 개념하고 분류, 특성하고 속성이 시험 목차가 되고요 부동산학의 이해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시험상에서 출제 빈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학 총론에서 개념하고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부동산학의 이해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는 정리하셔야 될 게 정의 이런 거는 거의 언급이 안 되고요 부동산학의 성격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성격에서도 실전에서 인용이 됐던 거는 몇 개 없어요 거기 보면 응용과학이고 경험과학이고 종합과학이고 규범과학이고 사회과학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응용과학을 물어볼 때는요 부동산학은 순수과학하고 응용과학으로 나눌 수 있을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경험과학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고요 현실적인 문제 즉 도시 문제라든가 토지 문제 또는 주택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우리가 경험한 바를 다루고 있는 경험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종합과학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규범과학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정책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면에서의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실전에서 인용이 된 것은 응용과학, 경험과학, 종합과학 정도만 인용이 됐고 답으로 유도됐던 것은 응용과학 정도니까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접근방법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이것도 실전에서 활용이 된 것은 종합식 접근방법하고 의사결정 접근방법밖에 인용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종합식 접근방법이라고 나오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경기, 법률과 경계와 기술의 복합 개념의 사고로 인식하고 접근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의사결정 접근방법이라는 것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고 자기 인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니까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게 되면 문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의사결정 접근방법의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하고 부동산 현상 그래서 활동이 하나의 원인에 해당이 되고 부동산 현상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 원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유추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그 다음 행위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연구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개발이라든가 또는 투자라든가 이런 행위가 활발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과열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위축이 되면 경기가 침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다음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이라는 것도요 공적 주체도 할 수 있고 사적 주체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적 주체나 사적 주체나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할 때 인식해야 될 하나의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동산 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과학성과 기술성의 조화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론에 대한 측면에서는 과학성과 실무활동에 응용한다는 점에서는 기술성인데 두 개가 다 중요한 거죠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의해서 다뤄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게 전문성 전문가에 들어서 행위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 중개사에 의한 중개라든가 평가사에 의한 평가 행위는 우리가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윤리성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또 부동산 활동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임장 활동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거 현장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임장 활동을 필요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대문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의 수명은 영속적으로 이어지니까 모든 부동산 활동에서는 배래의 장기성이라는 걸 필요로 하고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이 공간 활동은 3차원 공간 활동을 지칭하더라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접근할 때 구별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산업에 따른 부동산업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여기 표준산업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일단은 부동산업이 서비스업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비스업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게 있고요 중개 및 대리업이라는 게 있고요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있고요 감정평가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투자 자문업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관중평이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스포츠 경기라든가 연극이나 영화 관람을 하고 관중들이 평을 할 수 있는데 투자 자문업이 들어왔으니까 관중자평이라고 해서 이 정도의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는 기본 문제 집안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비스업의 종류 하나 알아 두시면 되겠고 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 있고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 있는데 기타는 안 들어간다는 거 그거 알아 두시고 그 다음에 금융업하고 컨설팅업이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에서는 포함이 안 되고 있다는 것까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게 관한 부분은 기본적인 성격 정도만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걸로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6페이지에 가면 개념과 분류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부동산 개념에 대한 것도 당연히 출제를 하게 되겠죠 빈도가 높으니까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냐면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이 있을 때 여기는 기본적으로 종류를 물어보는 게 기본적인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가 어느 게 속해 있느냐 그래서 여기는 공간, 자연, 환경, 위치에 대한 네 가지가 있다 여기는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 오경 이렇게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느 나라에서 분류하든지 간에 분류 기준이 똑같으니까 여기는 종류를 물어봤던 거고요 다만 추가로 한다고 하면 물리적인 측면에서 제공한 공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생산하거나 소비하는데 공간으로서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때 공간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죠 그럼 공간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는 이 공간은 자산으로서도 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럴 때 법률적 개념은 따로 물어볼 수 있어요 법률적 개념은 이건 나라마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죠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의 규정을 준용한 거예요 우리 민법 99제 1항에서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시험 문제상에서는 정착물 중에서 토지로부터 독립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독립된 거로 간주된 애들을 하게 되면 건물도 있고요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이라는 것도 있고요 소유권 보존등기된 인목이라든가 또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그래서 독립된 것과 일부로 간주된 애들은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도랑이죠 도로라든가 담장 이런 것들은 일부로 간주되는 애들이다 거기에다가 매년 경장 노력을 요하지 않는 자연식생이나 단연생 식물이 있죠 개들도 역시 일부로 간주가 되다 그러니까 중계의 대상이 돼서 같이 넘어갈 수 있고요 작년에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 민법 99조 2항은 그 외의 물건은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창물하고 동산하고 구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식 중인 수목 이게 작년 시험의 답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작 수확물도 동산에 해당이 된다는 거 이거를 기본적으로 확대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법률적 개념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협의의 부동산이 들어가 있고요 정창물 중에 보게 되면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6페이지 하단에 건물이 있고 수목이 있고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리령하면 농작물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7페이지의 박스에 보면 정창물의 구분 기준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동산이냐 정창물이냐 동산이면 중계의 대상이 포함이 안 되고요 정창물이면 포함이 되거든요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느냐의 기준이죠 그래서 구분 기준을 내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를 역시 같이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구별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정창물은 픽스처의 개념이죠 설비 그래서 중계의 대상이 포함이 될 수 있냐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건축재료상가 앞에 놓여있는 욕조는 그 시점에서는 동산이지만 이동해서 주택의 욕실에 설치가 되면 부동산 정창물로 바뀌는 거죠 그럼 걔는 당연히 중계의 대상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느냐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창물의 구분 기준도 동산과 정창물을 구별하는 범주에 포함을 시켜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차자 정창물은 우리가 동산으로 관주한다는 거 거기 정도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이 개념에서 언급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광해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부동산을 합한 개념이죠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다 출제를 하는 거고요 준 부동산 쪽에서 언급하면은 광해 부동산은 이것밖에 물어볼 게 없죠 특수한 동산, 그렇죠?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기 등록에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는 애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을 정리하시게 되면 개념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인용이 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법률적인 측면은요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정리하시면은 무난하게 여기도 구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념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 확인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가면 이제 부동산 분류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부동산 분류를 물어볼 때 어쨌든 간에 시험에서 활용이 됐던 건 토지의 분류가 어쨌든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이제 토지의 분류상에서 국계법에 따라서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인환경보존지역으로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8개의 지목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하달에 보면 구구하고 유지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목에서 부호교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가장 최근에 나타났던 게 그래도 구구하고 유지가 되는데 용어 정도로 이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은 주로 우리는 토지 활동상의 분류를 물어볼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적어 보셔야 돼요 자 택지가 뭔지 부지가 뭐였는지 그 다음에 후보지, 그 다음에 이행지, 그 다음에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공지 이런 애들을 쭉 적으면서 일단 내가 적을 수 있어야지 내용이 정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거를 한 번씩 다 적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슈환지라는 애도 있고요 이건 이제 실유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맹지하고 대지 이 때의 대자는 자로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료용 모양의 토지를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소지, 포락지, 그 다음에 법지와 빈지 이런 애들에 대한 구별이 내가 지금 다 되고 있는지 아 그리고 이제 선하지도 있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표본지라든가 일단지라든가 작년 시험에는 이제 뭐까지 언급이 됐냐면 환지 또는 채비지 이런 것까지도 언급이 됐는데 거기에 관한 용어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 달아봤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 하나를 막기 위해서는 이걸 내가 정리가 되고 있는 일단 적을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택지란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우리가 택지라고 얘기하죠 일명 도시용 토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획지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 등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가 획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별이 안 돼 있으니까 실전에서 제목을 바꿔서 출제하기도 하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애들이 후보지, 이행지, 그 다음에 필지 이런 애들은 출제 윈도가 높은 거고요 근래 들어서는 포락지, 빈지 이런 애들도 활용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토지의 등기 또는 등록 단위로 쓰이는 게 필지 권리본동의 단위로 쓰이는 것도 필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별하는 것도 필지 이런 것들이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후보지하고 이행지에서는 얘는 지역 간에, 그죠? 그러니까 큰 틀이죠 얘는 지역 내에서 세분화된 용도 지역 간의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이면 그거는 이행지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적인 것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여기 공지라는 것도요 건축법에 의해서 한필진에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비오도에 되는 토지도 되지만 안전이라든가 재난 등이 있죠 또는 일조권의 확보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오도에 되는 토지가 또 공지가 되더라 그런 표현까지도 같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보셨을 때 소지는 개발되기 전에 자연적인 상태의 토지고 포락지는 원래는 논밭이었는데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고 지금은 물이 흐르는 땅으로 바뀐 것이 포락지 빈지는 바닷가를 우리가 빈지라고 얘기했었을 때 얘는 법으로는 소유권 인정이 되지만 이익은 기대하기 어렵고 반대되는 논리가 빈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선화지가 최근에 나온 표현은 고압 송전선로 있죠 그 아래의 토지를 우리가 선화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딱 정어놓고 얘가 얘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내가 정리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택의 분류예요 그러면 이제 주택의 분류도 보면요 건축법에 따라서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 있고 그 다음에 다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있고요 연립이 있고 다세대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기숙사가 있었을 때 자 일단 여기서 나오는 다중이나 다가구나 연립이나 다세대나 면적은 다 660평망미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연립만 660평망미터를 초과한다고 해서 얘만 연초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세대하고 이제 연립은 계층이 4계층이고 얘네들은 3계층이라는 거 아파트만 5계층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만 이제 여기서 다가구 같은 경우는 19세대 미만이 거주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원룸 얘기하고 고시원 고시태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역시 구별이 되고 있는지를 예 정리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 준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도시용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주택법에서 나눌 수 있을 때 페이지로는 이제 11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예 거기 이제 명시가 돼 있죠 하단에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 그래서 여기는 준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제목이 바뀌어서 출제한 선례도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얘기할 때 여기 이제 종류에 들어가는 게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그죠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도 고시원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예 이게 이제 준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두 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예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등에 대해서 이제 구별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지의 분류와 주택의 분류까지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구별이 내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총론회에서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맞춰줄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40문제를 기준했을 때 총론회에서 평균 한 3문제 나오거든요 3문제는 일단 맞고 들어가야 24개를 맞을 때 얘가 일단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특성이라고 나오죠 자 근데 이 부동산 특성에서는 어쨌거나 토지의 자연 특성이 중요하죠 거의 얘네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문제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자연 특성에서 마찬가지죠 자 대표적인 게 부동성인데 부동성 하면은 떠오를 수 있는 거 여기를 어렵게 해주면은 우리가 답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걸 활용을 할 때는 임장활동 그러면 부동성이 떠오르겠죠 이렇게 대표적인 거를 줘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임장활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국지화시킨다는 거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것도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국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시장별로 수요 공급 관계가 다 틀리니까 어느 데는 비싸게 어느 데는 싸게 이런 식으로 가격의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물론 이제 이런 건 말고도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 부동성에 대한 의미를 알아두시고 기본적인 중요한 애들이 뭐가 있다는 것까지는 정리가 돼야 문제를 하나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정성을 얘기했었을 때 요즘 나오는 건 그거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유념하실 거는 만약에 토지의 공급을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틀려요 왜? 이건 토지의 공급이니까 근데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왜? 물리적 공급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도 늘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토지의 공급이라고 했을 때 물리적 공급은 늘어날 수 없어도 경제적 공급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작년 시험 지문에 이렇게 해서 토지의 공급을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 해서 그래서 이런 부중성에 관련된 대표적인 애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겠고요 부중성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가격의 성립이 어렵게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애들이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 또 확인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영속성을 가게 되면 감가상각이 있죠 이게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도 성립이 안 되죠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속성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고 부중성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양을 늘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 자원은 어쨌든 간에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고 소유에 따른 이익과 사용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시향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게 역시 또 영속성에서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관리에 대한 의의를 크게 하고요 장기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게 되고 가치보존력을 우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역시 영속성에서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애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개별성을 하게 되면 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토지 시장을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주는 근거가 되더라 이로 인해서 상품 간의 대체 관계가 제약이 되더라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주고 부수적인 것은 얘네들의 성격을 내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답을 풀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또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렇게 틀이 짜여져 있을 거라고요 여기에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여기까지 정리가 돼 있을 때 이거를 잊어먹지 않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딱 순발력 있게 맞다 틀리다의 판단이 쉬워지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요 이론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됐으니까 맞나 틀리나 이걸 끄집어내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가 됐을 때 딱 보는 순간에 맞다 틀리다의 판단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특성이고요 토지의 인문특성을 얘기할 때 인문특성은 자연특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시장을 국제화한다는 것도 결국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 돼 있어서 이게 발생하는 거니까 지리적 위치는 움직일 수 없어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 변경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만들어서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용도를 변화를 줄 때 이런 얘기죠 우리가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국토 면적을 늘렸어요 그래서 간척사업을 통해서 토지의 면적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토지를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주어지죠 조성된 데를 갖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생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무주택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나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항상 무슨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후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용도의 다양성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의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가면 부동산의 속성이라고 명시가 돼 있을 때 이 속성에 대한 것은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에 관한 부분인데 이 속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전에서는 출제 빈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활용성이 있는 게 뭐가 되냐면 공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은 우리가 몇 차원 공간을 얘기하냐면 3차원 공간을 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공간으로 인식하게 됐을 때 예전에는 소유권의 범위는 수평만 봤는데 지금은 상하에 우리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입체 규정은 있어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하지만 상세한 규정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 결국 보존적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손실을 보존해 주게 한 건데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 손실을 보존해 주는 게 아니라 개발권 발급을 통해서 그걸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손실을 보존해 주는 제도고 개발권 양도제가 시험에서 인용이 많이 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돼 있는 제도라는 것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했을 때도요 이것도 실전에서는 잘 활용이 안 되는 건데요 지표권이 있고 지하권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권이 있었을 때 요즘에 지표권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하거나 그 다음에 물에 관한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에 관한 권리는 지표상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물미토지에 관한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관시험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하권 또는 지중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지하권에서는 미체골 광물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에서는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부분에서 위치는 절대적 위치가 있고 상대적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에 대한 부분에서 절대적 위치는 변할 수 없고요 상대적 위치만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치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 농사를 지을 때는 비옥도지만 현대산업사에서는 접근성을 중시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접근성이 좋으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앞에 이게 들어가야죠 일반적으로 왜 반드시는 아니냐면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 접근의 정도에 따라 거리와 접근성에 따라 접근성에 대한 가치는 다르게 평가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치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공간 개념 정도를 인식을 하셔서 정리 정도 해 두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총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는 건 개념, 분류, 특성 이렇게 해서 각각 한 문항씩 해서 평균 세 문항 정도가 나오니까 그 세 문항을 풀기 위해서 내가 최소한 이런 내용까지는 정리가 되겠구나 이걸 내가 확인 한번 해보신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총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을 구별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론에 대한 것을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